구빈이 있어서 진심 짝뿌려 이렇게 보니까 부산 여행이 네 번째인데 한 번도 밀면을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다이어트 중에 여행을 온 거라서 샐러드나 포켓을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에게 욕을 먹고 밀면을 먹을 거예요 야 그럼 부산 가서 교육한 다음에 바로 발려? 나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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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네 defi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이버 지도를 켰어요. 먹고 구프로 갑니다. 가고 싶었던 곳인데 오늘 혼자 노는 날이라서 혼자 가보고 싶은 곳 가보려고요. 다리미로 다리미로 찢으세요. 사랑해요. 기분이 좋았어요. 세상에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. 눈감기에는 여기에 사람들도 간추를 낼 수 있는 Rajon. 오토또 빈티지 오토또 빈티지 오토또 빈티지 샵을 다섯 곳이나 봤는데 맘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소품샵이 있어서 가보려고요 밥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2,000머리 걸었어요 근데 왜 얼굴 붓기는 그대로야? 미친 거 아니야? 좋은 말씀 드리러 왔어요 잠시만 어서오세요 왜? 미쳤나봐 미쳤나 어쩐지 역집이야 몰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옹행 채널에 소개된 거 너무 오랜만이죠? 저 사람이 나 까먹은 줄 알았잖아 나쁜 자신 나 없이도 잘 살았나? 한번 제가 툭툭히 보고 뭐하니?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개운하신가봐 오자마자 남의 집에 뒤지세요 웰컴드링크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나 보다 AOMG 아 AOMG 이거 아시죠? 그래 너무 이쁘다 이거 괜찮지? 이쁘다 오 음 음 음 음 음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 날까지 정말 맛있어 음 이야 너무 맛있겠다 침 꿀꺼기야 샹 테 여기 뭐 진대문스 오 저 소리 봐 내가 또 연재고 소매가 좀 하잖아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니? 저 나가면 어디 가실 데 없잖아. 저 비밀번호 담가줘 볼게요. 왜요? 0칼로리. 다이어트식? 응, 0칼로리야. 얘는? 얘는 알코올 휘발성. 맛있게 먹겠습니다, 아주머니. 기깔난다. 소주 겨우 한 명밖에 안 먹었어, 우리? 며칠 안 먹었어, 우리 지금. 장난 아니야? 좀 볶아보셨나 봐, 어디서 한 번. 다 먹었네. 저랑한 마음이에요? 저 환불할게요, 이모.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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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꼬치 10개 10개 어묵 10개 10개. 하하하하하하 오늘 한나리 먹으러 가세요. 여여여, 열코치 해가 24만 7천원. 너무 비싼 거 아니죠? 서울시대보다 싼긴 해. 국외시대가 진심 짝뿔. 어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카메라 상에서 피부 너무 좋아 보여. 나 너무 배고파. 브로우 마스카라. 이거 마스카라 픽서인데 요거를 브로우 마스카라로 하거든요. 아 네. 개 짧아보임. 이런 느낌. 너무 예쁘죠, 오늘 착장. 응, 수고. 형님. 왔나? 왔다, 형님. 하하하하 248팀 싫으세요? 준비된 고기가 다 떨어졌나 보네. 고기 존나 많던데 안에? 거의 정육점 수준으로. 야. 여기. 야, 오픈샌디시도 시키고 플랫어도 하나 시켜. 야, 숯대, 숯대 맛심. 고생하.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느낌이야.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따란. 오, 좋은데 이거? 한 번 더. 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피자 먹으러 왔어요. 저녁에 달리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짠이고 먹을 게 없어. 와, 이게 중국이야. 우리 구경 갈래? 맛있게 3분에 시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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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존대 맛있지. 내이년. 하하하하. 내이년. 응. 뭔데 왜 이래. 그래서 백팩 갖고 온 거야. 하하하하. 어머. 야. 일회용 필름 카르베라 해. 나 90년도 할래. 그래, 현지야. 네가 찍고 보내드라 사진 좀. 야, 저거 귀엽지? 그치? GABI. 마이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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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마이. 마이. 나. 내가. 나. 야. 이거로 미션. 리스왕도. 오 이모, 안녕하세요. 남자들이 여자들이 한번 열렸는가 봐. 오우, 꺼지세요. 개소리세요. 저, 제가 오늘 아파요. 내가 볼 때는, 내가 볼 때는. 개맛이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게 맵고. 맛있다요? 네, 이거 처음이야. 척경음들이 많다. 첫날, 너 저녁에서? 그래도, 응. 맛 좀 구조한다면서. 잘 먹었습니다, 마마. 감사합니다. 쏘알 쏘알살이 배운 것을. 아, 그런 거 아니야. 이렇게 돼. 아, 그런 거 아니야. 이렇게 돼. 너무 과해. 아니, 너무 부담스러워.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거. 오빠는 뭐. 날 버리고 갔어. 마지막 식사예요, 여러분. 뭔가 같이 가고 싶어요. 오우, shepherd. 배 맛 없어. 헤메이, 면. 최고 시간. 부산 여행가요. 즐거웠어. 오늘도 다음에 만나는 거다? 다음에 명이 저항. KTX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가래요. 잘 가, 연지야. 잘 가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. 어, 양양이다, 다음에. 한글자막 by 한효정